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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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? 이렇게 해요? 서서 해볼건 뭐요? 의자 없죠? 모델 단착 포즈를 하시면 저희가 의자를 드릴 겁니다 그냥 서서 하죠 ㅋㅋㅋㅋㅋ 모델 포즈를 왜 시켰을까요? 그러세요 난생처 런어웨이를 한다는 거 아니죠? 피탈리아가 할까요? 5선 단련모델을 할 거예요 오늘은 아이디어 회의를 할 거예요 프로필 사진 많이 찍어보셨죠? 네 프로필 찍을 때랑 뭐가 다를 것 같아요? 잘 모르겠는데? 아 진짜 어떻게 막막해요 지금 앞사람한테 키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찍을 수 있어요? 저 이거 공감할게요 형도 하면 좋겠는데 형도 하면 좋겠는데 야 너? 나 너 딱 다리겠는데? 이거 이게 형들과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형들이랑 같이 근데 나 좀 그만 시키자니까 일단 가을 남자 같은 살려주세요 이거는 해볼 만하지 않나요? 널 하고싶어? 학교 살 때 추억 약간 살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해보는 거 같아요 이거요? 형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본부 선수는 골랐어요? 저요? 그냥 어깨동무하는 거 어깨동무? 어깨동무? 그런 식으로 너무 고수들인 것 같아요 무난한 느낌? 예를 들면? 형 무난한 느낌 저는 근데 만약에 뭘 찍어도 달력에 넣을 건데 실사용 가능하려면 무난해야 될 것 같다 아이돌 덕분 10년차로서 달력이 무난한 게 좋으세요? 아니 특이해서 형씨는 볼 수 없었잖아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? 대답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면 시키는 거 한게요 죄송합니다 아뇨 나무늘로 나무늘로 저요 왜요? 유래요 차가운 남자 차가운 나요? 안 차가운데 이미지 변신 내가 차갑게 만들어주세요 12월 주죠 그럼? 저는 7월 주세요 7월에 태어나서 7월에 태어나서 7월에 태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저 물을 안 좋아해서 수영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형준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좋아해 바다나 수영 좋아하니까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안 좋아해 치키면 좋을 거 옛날에 무한도전 탄력모델 매년 했는데 룰렛을 돌렸거든요 사람도 정하고 월도 정하고 컨셉도 정했단 말이에요 실사함을 쉬고 본인은 빠질 것 같아요 빼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? 예시를 보면서 저도 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델이 그런 거 맞았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건 다 운명을 져야지 운명을 정해줘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겁니다 사실 오늘 의견이 넘겨요 네? 어땠어요? 재미있었어요 맥크로 아니 손도 넘어 오는데? 네 나이스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개인 포즈를 하고 가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와 씨 맞아요 어깨동하고 가자 개인 포즈입니다 개인 포즈 아 왜 가보자 가보자 항상 이제 7절 원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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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상으로